배우 송중기가 오는 27일 강원도 춘천 102 보충대로 견역 입대합니다. 송중기의 소속사 측은 이를 얼마 전 병무청으로부터 입대 통보를 받아 8월 27일 입대한다며 남은 기간 활동 잘 마무리하고 훈련소에 입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중기는 2년 동안의 군복무를 잘하고 돌아오겠다며 다녀와서 좋은 작품으로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입대에 앞서 오는 17일 공식 팬클럽과의 팬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한 송중기는 성균관 스캔들, 뿌리 깊은 나무 등을 거치며 스타 반율에 올랐으며 지난해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와 영화 늑대소년으로 쌍끄리 흥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